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퀴디 인더스트리의 스퀴디 B 발리송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리뷰 요청이 정말 많았던 발리송이에요. 스퀴디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발리송으로 스퀴디 인더스트리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시리즈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홈페이지에는 현재 스퀴디 오리지널 A, B, U, W, H, A, L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스퀴디 A, L을 리뷰를 했었죠. 그 영상에 달린 리뷰 요청 댓글들을 보고 스퀴디 인더스트리에서 우상으로 스퀴디 B와 스퀴디 트레이너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퀴디 트레이너는 다음 시간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보도록 하죠. 재질은 블랙 아세탈 플라스틱입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5.4cm, 닫았을 때 14.6cm. 무게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약 74g입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가벼운 편이에요. 블랙 아세탈이기 때문에 블레이드와 핸들은 검은색이고 나사의 색상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 CPVC에서 아세탈로 재질이 바뀌면서 여러 차이가 생겼습니다.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또한 표면 질감이 약간 다른데요. 스퀴디 B는 헤어라인이 들어간 듯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이 조금 더 매끈한 촉감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무게추들이 커지고 추가되면서 4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스퀴디 인더스트리에는 O-ring 소음 억제 시스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여기 코 부분에 달려있는 오무 링이 관리송을 돌릴 때 소리를 좀 줄여줍니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특유의 찹찹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스퀴디 B가 확실히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리뷰 요청이 정말 많았던 만큼 인기 있는 발리송인데요. 저는 세 가지의 까닭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발리송 인식은 아주 아주 부정적이죠. 거의 대부분이 발리송을 모르고 그 외에는 위험한 칼로 생각해요. 당근 칼이 한국에서 유행했을 때만 생각해도 인식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체감할 수 있죠. 그런데 스퀴디 시리즈의 친숙한 이런 둥근 디자인은 한국에서 돌리기 딱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특유의 찹찹거리는 소리를 줄여주는 오링 소음 억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밖에서 돌리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플라스틱 발리송 치고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기 있는 발리송이니만큼 성능에 대해서 기대가 좀 컸는데요.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이런 성능이 나오지 싶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확실히 플라스틱 발리송의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플라스틱 발리송들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될 정도로 돌리기 더 좋았어요. 스퀴디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추가된 무게출로 인해 밸런스가 좀 더 플랫하게 바뀌었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없을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셋째,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돌리기 좋아도 구하지 못하면 말정 도루묵이죠. 한국에서 스퀴디 인더스트리 발리송 직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스퀴디 시리즈가 워낙 인기 있는 발리송이기 때문에 중고 매물도 꽤 보입니다. 추가로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을 한다라는 말도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플라스틱 발리송이 7, 8만원, 거의 10만원 돈을 줘야 한다는 게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퀴디 인더스트리의 플라스틱 발리송만 이런 가격대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플라스틱 발리송도 이 정도 가격대를 웃돌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나발리스에서 5만원대 금속 발리송을 출시하면서 과연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을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플라스틱 발리송에 한계가 있고 플라스틱 발리송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성능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마다의 취향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 발리송의 묵직한 무게감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플라스틱 발리송의 부담없는 무게가 손에 더 맞으실 수 있는 거죠. 스퀴디 B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스퀴디 AL, RQD와 1맥 상통화정, 다양한 스퀴디 시리즈 간간이 내주는 한정판 스퀴디들은 수집가들의 마음을 불태우죠. 한국에서 발리송을 돌린다면 스퀴디 시리즈의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참 좋다고 봐요. 거기에 플라스틱 발리송치고 준수한 성능, 비교적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기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발리송이었습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